경북의 역점 시책으로 이철호 지사는 일자리와 함께 관광 분야를 강조하며 최근 경북관광공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바꿨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구미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성조 한국체육대 총장을 새 사장으로 앉히려고 하는데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폭로를 계기로 교육부는 최근 한국체육대를 종합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김성조 한체대 총장을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 추인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연말 시작된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공모가 후보자 결격 사유로 불발된 이후 재공모에서 단일 후보로 압축됐던 겁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빙상계 의혹의 중심에 선 임무를 사장으로 임명했다가 과실이 드러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오는 13일로 예정된 김성조 후보자의 인사검증회의를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1년을 한국사회를 우울하게 했는 이 사건의 총장이라 그러면 사실은 감사 결과 여부를 떠나서 자숙하는 의미로 이렇게 다른 자리를 옮겨가기보다는 조금 조용히 있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김성조 개인 비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한체대에 대한 감사며 2월 4일자로 총장 임기가 만료돼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작년 1월 1일 이후 1년 넘게 공석인 공사사장의 임명을 재공모에서조차 미룬다면 경북문화관광공사 출범은 물론 이철우 지사가 추진하는 이른바 경북관광세일즈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경북관광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전문가가 아닌 김성조 총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인사검증 철회 요청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